서울 강북구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강북 5번의 운행 노선을 연장합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이 노선은 기존 한일아파트 미야사거리역 번동초등학교에서 도봉구 신화초등학교 일대까지 5개 정류소를 추가하여 확장됩니다. 구는 이번 노선 연장으로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도봉구와 노원구 주민들의 4호선 미야사거리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강북구 청장 마을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중한 발이 될 마을버스의 확장은 지역사회의 원활한 이동과 연결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